Q. 관절염 하면 우리는 당연하게 무릎을 떠올리게 되죠. 더불어 퇴행성 관절염은 노년층에게 일상적인 병으로 통하는데요. 실제 통계를 살펴봐도 무릎관절염의 유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절염이 무릎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무릎이 아닌 발목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발목관절에 발생하는 골관절염은 발목을 이루고 있는 뼈들인 경골, 비골, 고골의 연골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퇴행성 변화에 따라 달아 없어진 것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사제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무릎관절이나 고관절의 골관절염과 비교해 볼 때 공통적인 점도 있지만 발목관절이 해부학적, 생역학적, 생화학적으로 다른 관절에 비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관절염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릎관절염은 주로 노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전체 환자의 80% 이상이 50대를 넘는다는 사실이 그를 뒷받침하는데요. 하지만 발목관절염 환자의 70%는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발목 인대가 파열됐거나 골절 등이 생겼을 때 이를 방치해 발목관절염으로 악화하는 것인데요. 상황이 이렇기에 발목관절염 환자는 무릎관절염과는 다르게 20, 30대 환자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발목에도 관절염이 잘 생기나요? 라고 흔히 환자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발목은 무릎, 고관절, 척추, 수부에 비해 1차성, 즉 위상 없이 발생하는 관절염의 빈도가 낮습니다. 이는 발목관절은 첫 번째로 상압적이라고 해서 딱 맞는 관절이며 안정성이 있고 다른 관절에 비해 움직임이 제한적인 관절이라는 점 두 번째로 발목관절은 연령이 증가해도 관절 연골의 강도가 감소하지 않고 세 번째로 다른 관절의 연골에 비해 연골 분해의 작용이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골절이나 반복된 염자 등에 의한 2차성, 즉 외상에 의한 관절염은 흔한데 이는 첫 번째로 연골의 두께가 얇고 두 번째로 무릎이나 고관절에 비해 같은 하중을 받지만 접촉면이 적어 일부가 손상되면 남은 연골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발목관절염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골절을 당했거나 심하게 다친 후 만성증으로 발목을 접질렸던 경우가 많습니다. 문헌상 발목골절 이후에 14에서 70%까지 관절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서 손상에는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진료실에서 발목관절염 환자를 진찰하다 보면 적어도 4, 5번 발목 접질림을 겪었던 경험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약 130만 명 이상이 발목염자로 병원을 찾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흔히 발목이 삐었다고 표현하는 발목염자 증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험자는 30%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목관절염의 가장 주된 증상은 통증입니다. 환자분들은 통증은 주로 발목의 앞쪽이나 안쪽 또는 발등의 깊은 곳에서도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환자분들이 관절운동의 강직을 호소하는데 아침에 심하고 활동을 하면 점차 완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발목의 모양이 변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내측으로 꺾이고 점점 변형이 진행됩니다. 발이 종아리측보다 앞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실 무릎관절과 다르게 발목에는 관절염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발목은 무릎과 달리 상당히 안정된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체중의 대부분을 발목이 받아내지만 무릎보다 관절염이 오는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발목 관절염이 오는 경우는 우선 자주 발목을 다침으로써 불안정성이 생겨 서서히 발목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는 건데요. 발목을 많이 접질리거나 다쳐서 불안정성이 생긴 경우라면 3, 40대에도 발목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염의 치료 시기를 결정할 때 치료 선택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분류 방법 중 다카쿠라 분류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1단계는 초기 단계이며 2단계와 3단계 중 일부는 중기 단계 3단계 일부와 4단계는 진행된 상태부터 말기 상태입니다. 증상이 없을 때와 환자분이 연세가 많아 활동량이 적을 때 또는 전신 상태가 좋지 않으실 때에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고 중기 관절념에서는 관전 간격을 회복하여 단계를 낮추는 과상부 교정 절근술이라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나 말기 상태에서는 예전부터 많이 시행되어오던 발목 관절 요압술이나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공관절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의 높은 실패일로 인해 발목 요압술이 치료의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요압술에 따른 관절 운동 범위의 소실 하지의 생역학적 변화, 보행의 변화 및 인접관절의 퇴행성 변화 등은 장기 임상적 결과에 영향을 비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치앗물의 디자인, 수술기구와 수술기법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인공관절 치환술의 시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목 관절념을 진단하기 위해선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촬영한 엑스레이를 기본으로 발목의 전, 후방, 측면, 격자 사진을 촬영합니다. 관절념이 진행된 발목 관절이라도 체중 부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 관절로 보일 수 있는데요. 또한 뒷발목 정렬을 확인해 안쪽 또는 바깥쪽 변형의 유물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뼈가 자라는 골극이 있는 초기 관절념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단층 촬영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연골 및 연골 하골, 연부 조직의 이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가 공명 영상 등으로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목의 인공관절술이 유압술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여 유압술을 선호하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의 디자인과 기계의 발달 또 수술술기의 발달로 인해 최근 연구들을 보면 두 수술 간에 어떤 수술이 더 좋다라고 결론 지를 수 없다 하는 결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수술 모두 환자의 통증과 활동성, 만족도를 높입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을 시행한 경우가 발목 고정을 한 것보다는 정상과 가까운 걸음걸이를 하게 됩니다. 평지를 걷는 곳과는 관계가 없지만 노면이 불안정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인공관절을 한 경우가 기능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인공관절의 단점으로 이것도 하나의 관절이기 때문에 다른 인공관절처럼 추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발목에 관절염이 발생했을 경우 이전에는 관절 유합술을 시행해서 발목을 굳히는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최근에는 무릎과 마찬가지로 발목에도 인공관절을 넣어서 관절의 움직임을 보장하고 걸을 때 발목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생활하는 데 불편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후 4에서 6주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 일상생활의 제한이 없이 거동이 가능한데요.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많이 움직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 수술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열감이 느껴질 경우에는 다리를 올리고 냉증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발목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는 재활운동 및 체중 관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수술 후에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인공관절의 상태를 추시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에게 생기는 증상과 사진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주치의와 잘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목 인공관절 수술 이후 3개월, 6개월 매년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통해서 관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에 따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관절이 안정화돼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선 주기적인 진찰과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발목 관절염의 예방법으로는 외상성 관절염의 빈도가 높은 만큼 외상 후에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즉 발목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1차 수술을 잘해서 발목 격자의 해부학적인 정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반복적인 염자의 경우에도 방치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 초기의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통해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초중기 관절염의 경우 관절 보존 술식으로 말기 관절염으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발목 통증이 있는 경우 조기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발목 인공관절은 다른 인공관절보다 수명이 짧은가요? 현재까지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는 발목의 인공관절이 다른 인공관절보다 수명이 짧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목 관절의 역학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고 기계와 수술술기의 발달로 인해서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보고들을 정합해보면 발목 인공관절의 수명은 수술 후 10년째 사용하는 경우가 전체의 70% 이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15년 이상의 수명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개치기 YES or NO 두 번째 인공관절 수술 후 발목에서 인공관절이 맞물리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사실인가요? 인공관절의 중간 부분의 부품이 마모되거나 탈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흔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 부분의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새로운 부품으로 갈아주면 대부분의 문제는 잘 해결이 됩니다. 발목 관절염은 20, 30대부터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만약 발목을 자주 접질리거나 접질린 이후 통증이 있거나 어떤 골절과 같은 외상을 입었다면 더욱더 발목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만약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방치보단 병원에 바로 내원해서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해야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대개는 조기에 병원을 찾지 않고 또한 병원에 오셔서 상담을 하고 수술을 권유받더라도 관절염이 많이 진행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다가 병원을 오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시더라도 회복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결과도 그 전보다 더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발목의 변형과 통증을 느꼈을 때는 조기에 병원을 방문하신 후에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병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